나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찬 인터넷 세계에서 친구에게 이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양방향 암호화 그 중에서도 두 개의 키를 만들어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구화할 때 사용하는 키를 분리할 수 있는 꿈의 암호화 방식인 비대칭 키 혹은 공개 키 방식이라고 불리는 암호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대칭 키 방식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암호화하고 싶은 평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것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암호화 방식에서는 키가 필요한데 비대칭 키 방식 또는 공개 키 방식이라고 불리는 이 암호화 기법에서는 키를 두 개를 만듭니다. 공개 키와 비공개 키는 서로 천생용분이에요. 짝이에요. 그래서 쟤들을 뭐라고도 하냐면 키 페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두 개의 키가 필요해요. 그러면 저 평문을 암호화할 때 우리가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저 공개 키로는 절대로 복화할 수가 없고 공개 키의 짝인 비공개 키를 이용해야지만 복화해서 평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키로만 암호화하고 비공개 키로만 복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공개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공개 키로만 복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비대칭 키 또는 공개 키 방식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발달사고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몰래 가지고 있을 거면 대칭 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정보를 남이 보게 하겠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보게 하겠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키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키를 도난당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비대칭 키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칭 키 방식은 어떤 한계가 있길래 이렇게 복잡한 방식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칭 키 방식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암호화된 정보와 키를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도청하고 있는, 감청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자고요. B라는 사람은 대칭 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이 암호문을 전달할 때 암호문만 전달하면 돼요? 키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암호문과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전달받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달한 정보가 나쁜 사람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인터넷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도 암호문을 풀 수 있지만 저 나쁜 사람도 암호문을 풀 수 있다. 즉, 이 키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배달사고로 인해서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이 대칭 키 방식의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럼 비대칭 키 방식이 어떤 환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B는 자신의 메시지를 A에게 안전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을 감청하고 싶은 크래커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비대칭 키 방식을 이용해서 공개키와 비공개키를 두 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 공개키를 인터넷에 올려요.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 누가 봐도 상관없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 공개키를 B가 받겠죠. 그런데 크래커도 저 공개키를 받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B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저 비밀 메시지를 A가 공개한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이 생길 텐데 이 암호문을 A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지만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크래커 모두가 저 암호화된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B를 복화하면 원래의 정보를 알 수 있지만 크래커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퍼블릭 키로 복화하를 시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복화하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메커니즘이에요. 하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세상엔 천재가 많다는 생각이 되지 않나요?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비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퍼블릭 키는 누가 봐도 상관없다. 프라이빗 키는 나만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B는 자기가 암호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암호화한 정보를 복화할 수 없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도 누가 갑자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해요. 그래서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심란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대신해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도구를 이용해서 비대칭 키의 사용자가 되어봅시다. 우리 시나리오를 생각해봅시다. 유튜브에는 비밀 댓글 기능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저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우리가 비대칭 키 방식을 이용해서 비밀 댓글 기능을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의 채널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정보 파트로 오시면 여기에 저의 설명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이. 이 밑에다가 제가 저의 공개 키를 등록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공개 키를 이용해서 저에게 댓글로 비밀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비대칭 키 방식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은 RSA입니다. 그 RSA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부 글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서비스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키를 발급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키를 발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너레이트 RS의 키 페어라고 되어 있죠. 저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키가 생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프라이빗 키는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퍼블릭 키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퍼블릭 키를 카피해서 저의 유튜브에서 설정하는 요것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을 해서 저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의 퍼블릭 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저에게 암호를 보내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화면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저 공개 키를 카피해서 이 RSA 서비스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암호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퍼블릭 키를 여러분이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secret이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입력한 이 값이 퍼블릭 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ncrypt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저것이 바로 여러분이 암호화한 여러분의 비밀 정보예요. 저 정보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 퍼블릭 키와 짝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저만이 저것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암호화한 이 정보를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동영상의 댓글로 이렇게 여러분이 암호화한 정보를 붙여넣기 해서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단 이 정보는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걸 푸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낸 이 비밀 메시지를 카피해서 제가 이제 복호할 건데요. 저것을 여기 메시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요. 그리고 제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빗 키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프라이빗 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디크립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크릿이라고 하는 원래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유튜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밀 댓글 기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대칭키 방식이에요. 정말 혁명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축하해야 되고 그 다음엔 써먹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끝! 하면 밥